처음으로 2011년에 춘천 물레길이라는 걷는 길이 유행할 때 저희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길을 만든 회사고요. 지금은 카누 소형 보트 그리고 벌룬 보트 등을 만들어서 제작 납품 또한 카누 여행을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을 즐기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접 자기만의 카누를 만들어서 직접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레저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곳에 납품하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벌룬 보트 형태의 보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벌룬 보트 형태의 보트도 만들고 있습니다.